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플림 수학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우수한 기출문제, 혹은 내신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꼭 짚어넘어가야 되는 한 문제씩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꼭 포함이 되는 문제 범위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 복소수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2차 함수가 좀 더 발전이 되면 여러분 수학 2에서 배우는 3차 함수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확장성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중에 2012학년도 11월달 경기교육청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정말 이게 출제가 안 된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떠한 시험지를 랜덤으로 골라도 3개 중에 2개 정도 학교에 들어가 있는 그 문제를 좀 다뤄볼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a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하고 c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점 p a, b가 a에서 a에서 2차 함수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따라 b를 거쳐서 c까지 움직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 문제인 거죠. 문제를 이해해보자. 일단 2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이 문제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좀 발견해보면 인수분해가 예쁘고 쉽게 돼요. 그렇죠? 얘는 지금 1하고 2에서 만났고 인수분해가 되는 이유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p a, b라는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b하고 c를 따라서 간대.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 추수인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 위의 한 점을 강제로 설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단서가 있어.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라는 그래프 위의 한 점 p에 대하여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도 나는 굳이 p a, b로 설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a, b라고 문제가 갑자기 진해가 설정을 해버리는 순간 문자가 늘어나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에 관한 개념이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 잠깐만 정리해봅시다.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좀 결정을 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는 이렇게 2차 함수의 최고창기수 양수 일대와 음수 일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녀석 아무 제한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최소값만 존재하죠. 어디에서? 이 점 우리는 뭐라고 하지? 꼭지점에서. 꼭지점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a, fa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x는 a일 때 fa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x는 a라는 놈은 답이 아니에요. x가 a일 때 최소값은 이 y값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건데 사실 최대값은 없습니다. 최대값은 없어요. 그죠? 최대값은 없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최... 이것도 꼭지점을 a라고 한다면 여기는 fa가 되겠죠. 이번에는 누가 제일 작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은 없고 최댓값은 존재하겠죠. 언제? fa가. 그래서 이참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와 위로 볼록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있잖아. 아래로 볼록한 형태와 위로 볼록한 형태를 이렇게 이어볼까?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 점이 겹치는 점이지. 이거 약간 딴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거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앞으로 확진자 계속 증가할 건데 변곡점이 발견되면 이제부터 증가폭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좀 완만해지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쨌든 이참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와 위로 볼록한 형태 두 가지가 있고 최대 최소가 있다. 근데 이건 시험에 나와봤자 굉장히 쉽게 나오죠. 어떤 거에 시험이 나오는 거냐면 이참수가 있긴 있는데 대칭축 A를 기준으로 문제가 B부터 X가 C까지 이렇게 B부터 C까지라고 하는 정의역이라고 하는 X의 범위가 주어져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B하고 C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B부터 C까지라고 돼 있었다면 이때는 최대값이 FB가 되고 최소값이 FC가 되는데 만약에 B부터 C까지라는 놈이 B부터 C까지라고 돼 있으면 그때는 가장 큰 값이 FB라고도 할 수 없고 FC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 중 큰 거야. 그런데 가장 작은 값은 갑자기 꼭지점이 돼버리죠. 어떠한 범위를 잡을 때 이 대칭축 꼭지점을 포함하는 구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상황이 매우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저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대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P A, B라는 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의 문제점은 지 맘대로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나는 처음부터 P A, B라고 안 쓰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고 쓰려고 했는데 문제가 자기 맘대로 이걸 B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A 더하기 B 더하기 3의 최대 최소를 더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B라는 값을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로만 바꿔주시면 이 2차식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가 있겠지. 그죠?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대 최소라는 그 함수는 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A부터 B를 거쳐서 C로 간다는 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부분에서 필기했던 최대와 최소를 결정하는 것 중에 Y에 대한 범위를 먼저 제시를 하고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무조건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야.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가 문제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나와 있는 X좌표의 범위가 필요한데 그것을 알려주는 힌트겠지. A부터 출발하셔가지고 B를 거쳐서 C로 가는데 이렇게 곡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P라는 점이 X좌표만 봐서 출발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러면 저 A라는 좌표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2까지 가는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제한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지 알겠지?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무리식이 나오면 그 값을 좀 이상하게 구해야 되는 건데 그건 출제 의도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 이게 만약에 루트 7 이거 어쩔 건데 아니면 E-RU트 3 이거 어쩔 건데 별로 의미가 없는 단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통 인수분해가 아주 예쁘게 돼요. 오케이? 이제 뭐 구하면 돼요? 다시 Y는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5에 대한 식에서 A라는 값이 0부터 A가 2까지의 범위에서 최대화 주소를 구하셔라라는 문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이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예쁘게 그리지 마세요. 가끔 인수분해에 집착을 하거나 2차 함수를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인수분해를 시도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상한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하거든.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X에 대한 제한된 구간이 존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기 나와 있는 대칭축 대칭축 꼭지점의 X자표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에 대한 문제인 거지. 얘는 그러면 A-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만 더하면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구하기가 쉬워요. 얘는 아마도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는 녀석인데 우리는 0부터 2까지 구하기로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라고 하는 여기 X값을 포함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0을 대입해도 1을 대입해도 값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이유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하거나 1을 대입하면 어차피 얼마가 나옵니까? 5가 나오겠죠.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4 가장 큰 값은 5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합을 구하시오. 그럼 정답이 9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차수의 최대와 최소의 간합 문제 중에 모의고사 아주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인데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은 학교의 실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 내신 기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사실은 이때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차수의 최대와 최소 그래프의 개형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이게 약간 변형돼서 요즘에 교과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 문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점을 강제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늘 풀었던 기출 문제 아주 중요한 기출 문제니까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